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1차 토론회가 있었는데 1차 토론회에 여러분들 많이 보셨겠지만 흥미로운 질문들이 이제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 세 가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진으로 쭉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OX 퀴즈를 했습니다. 저희 얼굴 빼주시죠. OX 토론을 세 가지 질문을 줘가지고 O, X 두 개만 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였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사과했다면 총선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다. 모두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두 번째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윤 대통령과 차별화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윤상현 후보와 원희룡 후보는 차별화해야 된다고 했고요. 오히려 나경원, 한동훈 후보가 차별화해서는 안 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차별화 안 하겠다 하는 의지를 밝힌 거죠. 그 다음. 그리고 2020년, 2027년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이재명이 될 것이다. 이 물음에는 4명 다 X.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게 특히나 두 번째 가운데 있는 거. 이거를 보면 속마음 맞아? 하는 의심이 드는데 이분들 지금 텔레비 앞에서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하는 느낌이 드는데 정답 아니에요? 전부 다? 아니요. 지금 저 윤석열 대통령의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되는 혹은 실렸다 이렇게 거의 확신하고 있는 원희룡 후보 차별화할 것입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엄호하고 있는 윤석열 후보 아니요 차별화, 그럼요 차별화해야죠 라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 윤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고 있는 한동훈, 윤 대통령과 각을 세웠던 것으로 추정되는 나경원. 이 두 분은 또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예상하고는 전혀 다른 지금 답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이다. 거짓말 같지 않아요? 그리고 먼저 앞에 거. 그 앞에 거를 보면 김건희 여사가 사과했다면 총선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다. 이것도 그러니까 다들 총선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다 라고 답을 했는데 그러면 묻고 싶어요. 그럼 그때 왜 사과하라고 적극적으로 얘기 안 하셨어요? 네. 실제로 한동훈 후보는 그 말을 하고 싶었을 겁니다. 아니 다들 이렇게 같은 생각이라면 그때 다 공동선대위원장이었잖아요. 원희룡, 나경원 다. 그때 왜 사과하라고 안 하셨어요? 네. 저거 이제 서로를 공격하기 위해서 저렇게 나왔고 마지막 거. 자 오늘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 대표가 나 다음번 8월에 또 나갈 거예요 라고 오늘 선언하는 날인데 저기다. 아 이재명 대선 후보 못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거는 네 분 다, 네 사람 다 똑같이 사법 리스크 때문에 못 넘을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저거는 어떻게 본다면 희망사항을 얘기한 건가 싶을 정도인데 저기서 그런데 또 이재명 나올 거예요 라고 답을 하기는 또 곤란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여튼 저 안에는 보면 일부의 진실과 상당한 거짓말이 들어있으니까 마음을 속이는 것이 들어있지 않나. 그래서 저 후보들이 카메라 앞에서 국민들 앞에 정말 솔직했던 거 맞아? 하는 의문이 살짝 저는 듭니다. 제가 삐뚤어졌나요? 속마음을 읽은 거죠. 한동훈, 원희룡 뭐 그다음에 나머지 분들이 정말 이전 투구.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 하면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여론조사를 해서 당대표 적합도 검사를 조사를 하면 지지율이 별로 크게 유동치지는 않아요. 한동훈이 빠진 건 맞는데 한동훈은 일부 빠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후보 원희룡이나 나경원 후보가 쫙 치고 올라가는 기세도 없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YTN 조사가 있었고 스트레이트 뉴스 조사가 있었는데 한동훈 일반 여론조사는 오히려 또 올랐어요. 지금 상황에서. 스트레이트 뉴스 의외로 조원 CNI가 지난 6일에서 8일 그러니까 이번 문자메시지 이슈가 불거지고 난 이후죠. 조사를 했는데 국민 전체 조사에서 한동훈 49.2% 원희룡 14.4% 나경원 8.5% 윤상현 2.7% 이렇게 나왔는데요. 한동훈이 49.2%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2주 전에 조사했던 32.2%보다 10% 이상 오히려 올랐어요. 또 엄청 올랐네. 네. 그렇게 올랐고 국민의힘 지지층을 조사를 하면 조원 CNI 조사에서는 68.4%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들 지지자들 그리고 일반 여론 사람들이 계속 보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아냐 나는 그냥 판단은 지금 끝났어. 그러니까 당신들이 어떤 장난을 쳐도 내 생각은 별로 변하지 않아. 네. 그러니까 좀 당을 앞으로 전투력 있는 당 그걸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줬으면 좋겠어. 오히려 저는 이런 마인드가 익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유권자들이나 이런 국민들이 이런 일종의 이런 논란성 뉴스에 의해서 어머 진짜 어머 깜짝이야 어머 깜짝이야. 안 먹히는 거죠. 이런 게 별로 안 먹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어저께 토론회에서도 김건희 여사 관련 이슈가 나왔을 때 원희룡 후보 후보는 이제 한 발짝 빠지는 듯한 모습. 구체적으로 답을 하지 않고 그런 것들도 관심이. 왜냐하면 이제 나경훈 후보나 윤상현 후보는 이제 당사자 얘기를 듣지 않고 소통을 단절한 것은 좀 정치적으로 미숙한 거다. 그리고 윤상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알고 있는 사람이 다섯 번이나 문자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공적으로 해서 답을 드릴게요. 그 정도라도 답을 하지 않은 것은 너무 매정했다. 라고 이제 어떻게든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을 했는데 오히려 원희룡 후보는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뭐라고 했냐면 정책 비전과 리더십 경쟁으로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 문자 파동이 일어나니까 사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이 문자 파동을 일으켜서 당을 지금 구렁텅이를 몰고 가는 너는 누구냐. 이런 질문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럴 때 지금 1차원적으로 지금 찍히는 사람들이 몇 개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1번 친륜. 친륜계 의원들이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돌렸을 것이다. 그 친륜계 의원들과 원희룡이 합작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심이 하나. 또 다른 의심 하나는 야 이거는 문자는 쌍방이 주고받는 건데 한쪽에서 흘렸겠지. 한동훈이 흘렸을 것이다. 하나. 야 둘 중에 하나가 흘렸으면 김건희 여사가 흘렸겠지. 라고 해서 김건희 여사 주변을 보는 사람 하나. 이렇게 지금 그룹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렇죠. 문자는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어떻다 하더라도 방금 친륜 쪽에서 흘렸다 그러면 그 전에 누군가 김건희 여사 쪽에서 친륜들한테 보여주는 과정이 있었겠죠. 그걸 본 사람이 있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진중권 씨도 한동훈한테 그런 본 거 아니냐 의심을 받으니까 이렇게 깐 거죠. 어제 지니어스님은 한동훈 후보의 강력한 팬이신가 보다. 어제 토론에서 윤통에게 러브레터 보시면 보낸 러브레터 그걸 보면 다른 후보들은 자기 자랑하기에 바쁜데 한동후만 유일하게 윤통 업적을 말하더라. 울컥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경원 의원이 광주에서 열렸던 토론회에서 이재명, 광주 토론회 때 이재명, 재명 결의안을 추자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물론 실질적으로 이거는 국회의원 재명은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는 거라서 이게 현실적으로 당장 될 수는 없지만 그치만 실질적으로는 민주당도 언제든 분열될 수가 있는 건데 아니, 그거 왜 발휘 못해? 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거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재미있는 것 같아요. 저기 저는 이거 발휘, 회기 바뀔 때마다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특검포 거부권 해서 회기 종료로 끝난 거 다시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다음 회기에 또 하겠다.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걸 발휘를 해놔야 됩니다. 계속 발휘를 해놔야지 민주당도 조금은 알러트가 긴장을 해가지고 저런 폭주를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말입니다. 지금 나 어떡하지? 나 누구한테 줄 사지? 한동훈?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이런 거 머리만 굴리지 마시고요. 내가 지금 정말 국민의힘이 만약에 지금 200석을 가졌다. 그럼 의원 한 명의 값은 200분의 1입니다. 지금 108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명 의원의 값은 108분의 1입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은 두 배로 늘었고 책임감도 두 배로 느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 나 누구한테 줄 쏘지? 이런 생각만 하고 있다면 지금 이 사람들은 앞으로 국민의 선택을 다시 못 받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지런히 뛰고 맹렬히 뛰고 하면서 민주당이 이렇게 국정을 방해하면서 발목 잡기를 한다면 그러면 우리 약자인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정말 골지르기 작전부터 근본을 챙기는 아주 정책 작전까지 정말 쫙 잘 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이런 제명 결의안이 나오게 되면 현실적으로 이게 통과할 가능성은 없다고 하더라도요. 제명 결의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맞습니다. 논리가 만들어집니다. 맞습니다. 왜 이재명은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는가. 이재명 대표는 왜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는지를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논리만 잘 만들어진다면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힘을 저는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역사의 기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에서 말입니다. 자 민주당이 이렇게 날뛰고 했을 때 국민의힘 너는 무엇을 했느냐 묻는다면 국민의힘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본다면 지금 저렇게 내부 권력투쟁에만 골몰하고 이런 것들이 크게 보면 의석수 부족함이나 이런 데서는 패배주의인데 그럼 패배주의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따박따박 자기들이 할 일을 하는 게 나중에 봤을 때는 정말로 잘한 일로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패배주의에 빠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패배주의가 아니라 이권주의에 빠졌다고 생각을 해요. 내 이속이 어떻게 될까. 나 이번에 줄 잘못 쓰면 다음번에 조금 대표 바뀌거나 손해보는 거 아니야. 패배주의는커녕 지금 지 눈앞에 이익에만 혈안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따고 꼴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일을 하자는 차원에서 패배주의에서 벗어나자는 거고 그래서 나경원 후보가 이재명 대표 자기가 대표가 되면 이재명 제명 결의안을 추진하겠다는 거는 저는 정말로 박수 보내고 싶은 제안입니다. 이거 잘 갖게 되어야 – 아멘